대놓고 피하는 거야? 귀찮게 안 한다며. 답도 안 주고 피하는 건 선택지에 없어서.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. 내가 싫은 거야?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. 비켜. 비켜. 비키라잖아요. 혜지 팔목 잡히는 거 싫어하는데. 그쪽 땜에 불편해하는 건 안 보여요? 아직 대답 못 들었어. 우리 사이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며. 이게 네 대답이야? 그래. 가자. 은지가 술 마시고 싶대서.